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은공회를 하러 갈 거예요.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제 목걸이를 만들 생각을 우선 하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머리띠까지 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도착해서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도착해서 이제 올라가 볼 겁니다.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마스터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왜 이렇게 작아? 도 진짜 인형 같다. 이거 봐요, 엄청 작아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 모르죠. 네네네. 제가 다 봤는데 목걸이는 일단 사진 보내주시는 게 이거? 맞아요, 약간 이런, 맞아요. 아,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괜찮은데. 잠깐 마켓, 잠깐 보려. 아, 네. 다녀오세요. 도 좀 더 봐주세요. 네. 착해. 기다려. 어머! 보도 짱, 짱 천재 아니야? 보도야. 아우, 예뻐. 어떻게 이렇게 작지? 벨라 애기 때 크기인데, 이거? 근데 목걸이도 너무 예쁘고 이게 작업을 아, 잠시만. 너무 감사하다. 천천히 다녀오셔도 되는데 아, 놀아줘. 네. 질감이 좀 있고 녹은 듯한 이런 표현? 왜냐하면 왁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 개 만들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럼 목걸이 하고 싶고, 팔찌 하고 싶고, 반지 하고 싶고. 네. 반지는 이런 것도 좀 듣고. 그냥 울퉁불퉁한 볼드하고. 맞아요. 얇은 것보다 저는 조금 투박? 한 그런 느낌? 볼드하고. 반지 하나 해보고. 네. 좋아요. 텐던트 만들고, 팔찌 하고 그런 식으로. 좋아요. 너무 작업실이 예뻐요. 오늘 날씨도 짱 좋아요. 오늘 좀 바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근데 왁스인데. 네. 왁스가 은이 되는 거 모르시죠? 네. 그게 저 궁금했어요. 이걸 국납방 틀에 반죽 붙듯이. 나중에 거기다가 부어서 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완성은 안 되시고, 왁스로 만든 다음에 주문 작업이라는 걸 할 거예요. 파일즈부터 제일 좋아요. 궁금했는데. 내 호수가. 잘 됐다. 잘 됐다. 근데 또.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가 하는 게 나은 건가? 그럼 저는 11호? 11, 12? 11, 12? 네. 여기다 맞춰서. 저는 두꺼운 게 좋아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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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녹였나 봐. 예스. 어머나. 확 녹아버리네. 네. 이게 약간. 괜찮아요. 사이즈 많이. 오. 네. 아직 감을 잡지 못하겠어. 약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더 이상 손대면 망가질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그거 같이 생겨. 그거 아세요? 가글. 혀에 넣는. 민트. 그냥 마음가운데로 하다 보니까. 약간 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하고 있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내가 지금 작업 중이거든. 아, 작업 중이야? 어. 근데 언니 있잖아. 작업하고. 어. 이따 나가서 카페 한번 가봐. 야외 테라스 있는 카페 있잖아. 어, 날씨 너무 좋아서? 오늘 날씨가 진짜 장난 아니야. 맞아. 그런 거 하려고 전화했어. 날씨가. 아, 이거 진짜 오늘 안 나가면 손해야. 내가 이거 만들어서 보여줄게. 여기 강아지 있다? 근데 짱 귀여워. 알았어. 뭐야. 나도 못 봤잖아. 알았어. 약간 예뻐요 그거. 네. 팔찌는 그러면. 좀 납작한. 납작한. 원석 같은 거 넣고 싶으신 거예요? 네. 원석 좋아해요. 어,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캐나다 살 때 엄청 벌벌검 있는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 우와. 전 조금 어두운 색 좋아해서 그쵸. 다음에도 꾸준히 뭔가 시간 날 때 와서 배워서 멤버들이나 주변 사람들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빨리빨리 골라야 되는데 이거 예쁜 것 같아. 이것도 예쁜데. 고민되네. 저 이 세 개 중에 진짜 못 고를 것 같은데 어떡하죠? 원래 파란색을 좋아해서 다 예쁜데. 파란색으로 하고 저 되게 딱 그 반듯한 그 무광 그 느낌이 좋았어서 넓이는 이 정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얘 좀 줄일까요? 그 날까요? 아, 조금. 그럴까요? 저는 원래 막 어렸을 때 막 조속과나 그런 거 공예? 뭔가 그런 거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거 발생해요. 조금. corp 좀 할게요. 열거도 될 것 같죠? 네. 어? 조절을 또 잘 못했어. 안녕, 안녕. 한금부터 챙겨. 그래, 또 어색에 오, 예쁜데요, 어르신? 음... 이놈? 그리고 이런 거... 아, 그걸로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맞혔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제가 만들고 싶었던 뱅글 팔찌도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질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왁스로 사실 만든다는 걸 우선 오늘 처음 알았고요. 한 2주 정도 후쯤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받으면 또 그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예쁘죠? 뭔가 이 왁스 색깔도 충분히 지금 예쁜 것 같은데 또 은호로 만들어줘서 나오면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너무 오자마자 저 쪼끄미 강아지가 반겨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짠! 제가 오늘 사실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카페에 왔어요. 또 아까 채령이가 전화로 오늘 날씨 너무 좋다고 카페에 꼭 가라고 했잖아요. 치즈 케이크 하나랑 핫초코 이렇게 할게요. 준비해 드릴게요. 네. 뭐 제가 엄청 오랜만에 지금 카페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끔 멤버들이랑 저녁 시간이나 좀 일찍 끝나거나 하면 저녁 먹으러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랬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그랬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아까보다는 약간 해가 들어가서 좀 쌀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광이 감사합니다.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가져다주셨어요. 이제 겨울이니까 또 핫초코를 마셔야 하시잖아요. 따뜻해. 제가 한번 치즈 케이크도 먹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유진이가 좋아하는 종류의 치즈 케이크인데 짱 맛, 짱 맛. 오늘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이시면 평소 사복 스타일링이나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짠하고 등장하면 눈썸이가 좋으신 분들은 약간 눈치채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다 마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사실 좀 바빴는데 오늘 공방도 가서 버터도 만나고 반지 목걸이랑 팔찌도 만들고 테라스에 앉아서 핫초코랑 치즈 케이크도 먹고 힐링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서 좋네요. 제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제 쉬는 날 보통 LP 보러 가거나 소풍샵 이런 거나 옷이나 뭐 어쨌든 이렇게 거리 걷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LP도 같이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약간 제 쉬는 날 브이로그를 찍어도 저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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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